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너무나 잘 하세요. 내가 볼 때는 황수사님이 보니까 되게 브레인이야 되게 명석하셔 이렇게 보면 아니 검색 검색을 주로 핸드폰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500m 앞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아 그 폴드? 폴드 폴드? 그래도 황수사님이 그래도 보면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브레인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. 자기일이 웃어지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셔 그런 분들 보면 잘못하면 오해 살 수가 있거든 너무 이제 교회에 교회만 사냐 이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아무튼 황수사님이 우리도 대단하신 거 같아 또 아니 실천력이 실천력보다도 아니 사람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거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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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